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옷을 입혀주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 모였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연합하기 원하여 오늘도 우리 지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만 홀로 영광받아 주셔서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